자 여러분 책을 어디에 보냐면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거기에 보면 제 187조의 조경범이라고 해서 양가로 2번 내용이 있는데 찾으셨어요? 이거 별표 잘 정리해서 위호 두셔야 되겠어요? 187조의 조경범위 일단 187조가 상공판경기타 이렇게 되어있죠? 상은 뭐죠?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일단 그 4가지만 정리합시다. 먼저 상속 갑시다. 상속은 언제 물건이 변동하죠? 쭉 밑줄 할까요? 사망. 피상속인이 뭐한테? 사망한테. 상속인이 소위권 최대 갈 때 등기 필요해요? 필요없어요? 필요없죠. 그 다음에 공용징수는 왼쪽에 용어 정리를 먼저 좀 볼까요? 공용징수, 공익사업을 위하여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민의 특정재단권을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이렇게 되어있는데 뭐가 중요한 단어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는 뭐죠? 강제가 아니고 법률, 법률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특정재단권을 가져갈 수는 있는데 반드시 법률의 영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률 그러니까 명령, 규칙 이런 거 가지고 안되고 법률의 영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률에다가 쭉 연결을 해서요.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 내용 하나 씁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풀로 한번 써보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쓰셨어요? 쓴 거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렇게 썼어요? 이걸 그 법 이름이 기니까 공식 약칭 줄여서 부르는데 공식 약칭이 뭐냐면 이게 토지 보상법이에요. 민법도 뭐 그런 거 몇 개 있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길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니까 이걸 공식 약칭의 집합건물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의 관한 법률 이것도 기니까 그냥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식 약칭이 바로 뭐다? 이게 토지 보상법. 토지 보상법 이게 공식 약칭입니다. 그 약칭 정할 때도 그냥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법학자 그 다음에 국어학자 그 다음 실무하는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이 법은 이렇게 쓰기로 하자. 이렇게 일종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토지 보상법은 통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봐봐요. 값 이 사람은 토지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값의 토지를 수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수용에 의해서 국가가 수익권 취득할 때 이거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물건은 언제 변동하느냐 이겁니다. 토지 수용의 경우에 물건이 변동하는 시점은 그 본문으로 오세요. 본문으로 오시면 동그라미 2번에 와서 첫 번째 줄에 협의 수용에다가 동그라미 1 협의 수용에다가 동그라미 1 그리고 재결 수용에다가 동그라미 2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협의 수용은 말 그대로 협의에 의해서 수용을 하는 경우라서 이때는 계약서에 언제 언제 협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날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 수용은 그냥 언제 물건이 변동한다. 협의에서 정한 시기에 물건이 변동하는 겁니다. 수용 모상금에 관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협의 수용을 하는데 이때는 협의에서 정한 시기에 물건이 변동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용 모상금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청과 재결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재결 수용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재결 수용은 언제 물건이 변동하냐면 수용 개실입니다. 수용이 시작되는 날. 그러니까 재결 수용의 경우에는 수용 모상금을 갑이라는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갑이 안 받겠다고 하면 법원에다가 공탁을 합니다. 그리고 수용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수용이 시작되는 날에 물건 변경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둘 잘 구별해서 외웁니다. 협의 수용은 언제 물건이 변동하는 거예요? 협의에서 정한 시기. 재결 수용은 언제 물건이 변동한다. 수용 개실. 그다음 판결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 경매라고 먼저 하겠어요. 경매. 두 번째 줄에 제 187조에서 말하는 경매는 무슨 경매 하나인다. 공경매. 공경매. 공경매가 뭐냐면 그 국가기관에 의해서 실시되는 경매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일반 채권자가 경매 청구하는 게 통상의 강제 집행이죠. 그다음에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하는 게 담보권 실행 경매. 세금 안 내면 체납 처분 나오죠. 국세징수법생의 공매. 이렇게 국가기관에 의해서 실시되는 경매는 말하고 개인들 사이에 사경매는 이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경매의 경우에 언제 물건이 변동하냐면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뭐한 때? 완납한 때. 즉 매수이니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물건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3번 갑시다. 판결. 판결은 좀 설명을 먼저 듣고 하도록 하겠어요. 판결. 자 원래 판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행 판결도 있고 확인 판결도 있고 형성 판결도 있고 그래요. 다시 무슨 판결 무슨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행 판결은 말 그대로 이행하라는 판결이고 확인 판결은 확인시켜주는 판결이고 형성 판결은 만들어주는 판결인 겁니다. 그러면 이행 판결은 무엇을 이행하라고 명하는 판결일까요? 채무요. 채무 채무. 다시 이쪽에 와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갑은을한테 뭘 해줘야 돼요? 건물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죠. 건물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고 을은 이에 대해서 뭘 지급해줘야 돼요? 대금 지급. 을이 대금을 다 만납을 한 겁니다. 대금 만납하고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해서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을이 갑을 상대로 재판할 수 있어요? 있죠? 을이 갑을 상대로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수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을이 갑을 상대로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수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소 제기한 을의 이름은 뭘까요? 소송을 제기한 을은 이름이 여기는 원고 소 제기당한 갑 이 사람은 뭐죠? 이 사람은 피고 그러면 갑의 말도 들어보고 을의 말도 들어보니까 이게 판결이에요. 판결.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결론을 낼 때 판결이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판사가 바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는 결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결론을 내릴 때는 뭐라고 말한다? 판결.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는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주장하고 을의 주장을 다 들어보니까 을의 주장이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그럼 판사는 어떻게 판결할까요?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 이렇게 판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판결이죠? 이행 판결인 겁니다. 갑 네가 지고 있는 건물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라라고 명하는 판결이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판결이 이행 판결인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판결합시다. 확인 판결은 확인시켜주는 판결인데 그 확인 판결의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게 뭐냐면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이건 어떤 경우냐면 집에 얘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얘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얘가 태어나서 엄청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클수록 나랑 좀 다른 거예요. 나 얼굴이 시꺼운데 얘는 얼굴이 하얗고 나는 눈이 작은데 얘는 눈이 막 큰 거예요. 쌍꺼풀도 이렇게 깊게 짙게 져 있고 손도 다르고 발도 다르고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인지 아시겠죠? 그런 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래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나 사이에 얘가 내 새끼가 아니라고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친자관계 알아보는 방법이 뭐죠? 유전자 검사해보면 되죠.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진짜 내 새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 재산이 얘한테 가는 게 싫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게 얘하고 나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다는 걸 판사 네가 확인 좀 해줘 라고 제기하는 소송이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이에요. 법원에서도 DNA 검사 감정해보니까 친자관계 없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너네들 사이에는 친자관계 없다는 걸 판사가 확인시켜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판결이다? 확인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관계가 부존재하거나 법률관계가 무효임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확인 판결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형상판결은 만들어주는 판결인데 뭘 만들어주는 거 하냐면 법률관계를 만들어주는 판결이 형상판결인 겁니다. 이건 공유물 분할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칠판을 잘 들여다볼까요? 값 이 사람이 대금의 2분의 1을 내고 의리라는 사람도 대금의 2분의 1을 내고 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엑스토지를 하나 돈 주고 산 거예요.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돈 n분의 1씩 나눠서 물건을 함께 가지는 형태를 공유라고 말합니다. 공유는 두 사람이 엑스토지를 함께 가지는 두 사람만의 공동 목적이라는 건 별로 없어요. 공동 목적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엑스토지를 언제든지 쪼개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공유물은 뭐 할 수 있다? 분할 분할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먼저 협의에 의해서 분할하는 것도 돼요.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잘라서 왼쪽은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오른쪽은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자.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분할하는 것도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재판해야 되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동을 제기할 수 있어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동의 경우에 A라는 판사가 사건을 맡은 거예요. 판사가 보니까 어떻게 쪼개도 크게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쪼개서 왼쪽 부분은 갑 네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오른쪽 부분은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왼쪽 부분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이때 갑이 왼쪽 부분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은 뭐죠? 법원의 뭐죠? 판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만들어지는 걸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형성 판결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 정리를 하면 다시 판결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판결? 무슨 판결? 무슨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오로지 무슨 판결을 말한다? 형성 판결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3번에 갑시다. 3번에 가서 판결의 두 번째 줄 제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을 의미하고 형성 판결을 의미하고 거기다 이거 쓰기 바랍니다.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얘 하나 쓰도록 하겠어요.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공유물 분할 판결이 공유물 분할 판결 아 이거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 따라서 등기가 필요가 없는 판결은 무슨 판결뿐이다. 형성 판결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에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이행 판결하고 확인 판결을 다시 밑줄을 하고 얘네들은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등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등기가 필요가 없는 판결은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오로지 무슨 판결뿐이다. 형성 판결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가볼까요. 물건 변동 시기는 언제냐면 판결이 선고된 때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확정이라는 단어를 고르셔야 돼요. 확정. 확정. 첫 번째 줄. 판결의 첫 번째 줄이 나오죠. 물건 변동의 시기는 판결 확정시다. 확정 동그라미 하시고 만약에 1심법원 판결에 선고가 돼도 재판은 한 번만 하고 끝나요. 또 다툴 수 있어요. 또 다툴 수 있죠. 그러면 판결이 선고된 것만 가지고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이 선고된 때 물건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뭐가 될 때? 확정된 때. 확정. 반드시 확정된다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상소 재기간이 지났다. 또는 상소를 취하했다. 또는 포기했다. 이렇게 재판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걸 확정이라고 말하고 이때 물건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오로지 무슨 판결만 말한다. 형성 판결만 말하고 언제 물건이 변동하는 거예요? 판결 확정 시. 판결 확정 시.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질문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그럼 이게 시험제 나면, 시험제 나면 이걸 읽어보고 읽어보고 이게 186조가 적용되는 건지 187조가 적용되는 건지에 따라서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딱딱 구별해서 찍으셔야 됩니다. 질문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신축 건물에 소유권 취득. 등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몇 조? 187조가 적용돼서 등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증여에 의한 소유권 취득. 등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증여에 의한 소유권 취득.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해야 되죠. 증여는 계약이잖아요. 계약이니까 증여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이건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물 건물 등기라 몇 조가 적용돼죠? 186조가 적용돼서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자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때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 여러분 막 찍으시면 안 돼요. 막 찍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속에서 확 이렇게 우러나오는데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따라 찍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해드릴까요? 너무 빨라서 그런 거예요? 천천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때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등기? 해야 되죠. 이렇게 적으면은 여러분 그 다시 지문에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더 들어보실래요? 이거 하다가 숨 넘어가겠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원고의 승소 판결 확정 거기 눈이 가버리면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판결 확정됐으니까 등기 필요 없다 이렇게 찍게 되어 있거든요. 머리가? 그러니까 얘는 포인트가 뭐냐면 앞에가 포인트예요. 앞에 다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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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안 해줘서 의리 갑을 상대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판결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하라고 말하는 거니까 무슨 판결이 되는 거죠? 이행 판결이 되는 거죠. 이행 판결이 되니까 얘는 등기를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된 때 등기해야 돼야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무슨 판결이 되는 거죠? 형상 판결이고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등기할 필요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건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이행 판결은 조심하셔야 돼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럼 이 판결은 무슨 판결이 되는 거죠? 이행 판결이 되니까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돼요. 다시 등기가 필요가 없는 건 무슨 판결 뿐이고 형상 판결 뿐이고 그 다음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기가 참 어렵네요. 자 226페이지 가겠어요. 226페이지 점유권을 좀 해볼까요? 점유권 226페이지에 와서 아 요건 개별 물건의 첫 번째인데요. 그러면 아까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물건이라고 그랬고 민법상 물건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여덟 가지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총 이렇게 몇 개? 여덟 개 이렇게 개별 물건의 의의는 반드시 외웁니다. 나중에 기초과정 끝나고 난 되면 점유권은 뭐예요?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유권은 뭐예요? 지상권은 뭐예요? 저당권은 뭐예요? 다 의의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물건의 의의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해된 거에 그치면 안 됩니다. 꼭 외워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기초강의는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강좌가 아니죠. 기초강의는 통째로 다 외우는 강의입니다.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정리해서 노트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강의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껄로 꼭 만드셔야 됩니다. 자 어디를 먼저 읽어야 되냐면 226페이지에 가서 226 찾았어요? 자 거기에 보면 그 점유권의 의의 점 1번에 동그라미 2번 예를 들어 라고 되어있는 거 찾으셨어요? 거기에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셨으면 칠판 올까요? 자 그걸 읽어보고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읽어본 것 중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사실? 사실상태? 법적보호? 막 질러보는 거죠? 뭐가 중요한 단어냐면 불문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점유취득의 원인을 뭐하고? 불문하고 점유취득의 원인을 불문한다는 게 이 점유권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먼저 칠판을 볼까요? 점유권은 제가 개사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여러가지 한번 해봅시다. 갑이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이 이 개를 가지게 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런 경우는 제일 많죠. 자기가 개에 대해서 소유자이기 때문에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남의 개를 좀 빌려 가지고 왔어요. 임차인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동네에 지내된 개가 이뻐서 이 개를 이렇게 한 거예요. 개를 세뱉었다는 겁니다.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죠? 갑이 개를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는 건 법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지고 있다. 곧바로 점유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요. 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로서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 갑이 개를 가질 만한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를 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를 뭐라고 표현한다? 본권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본권이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있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니까 이건 개를 가질 만한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자 여기는 본권이 없는 경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본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지금 갑이 개를 뭐하고 있죠?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죠. 이렇게 본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만 하면 갑에게 인정해 주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게 점유권이라는 겁니다. 점유권에서 중요한 건 본권 유무를 뭐한다? 불문한다는 겁니다. 본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물건을 뭐만 하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만 하면 갑에게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줘서 갑을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 잘 따져보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본권이 있는 경우가 많을까요? 없는 경우가 많을까요? 있는 경우가 거의 뭐 90% 되죠. 훨씬 많아요. 여러분 민법책 돈 주고 샀죠. 민법책 돈 주고 샀으니까 일단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고 수업받는 동안에 민법책을 쓰고 있으니까 뭐도 있죠? 점유권도 있죠. 즉 뭐도 있고 뭐도 있죠? 소유권 즉 뭐도 있고 본권도 있고 그 다음에 점유권도 있다는 겁니다. 즉 뭐도 있고 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눈여기 또 살펴보면 본권 없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예요. 책상하고 의자는 여러분 수업받는 동안 쓰고 있죠. 책상하고 의자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책상하고 의자에 관한 소유권은 학원 측에 있으니까 수업받을 때 책상하고 의자에 대해서 여러분 소유권 없죠. 그럼 뭔 없는 거예요? 본권 없는 거죠. 본권 없는 거죠. 그런데 수업받는 동안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죠?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점유권이 있죠. 그러면 이게 본권 이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본권 없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줘서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권에서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뭘 불문하고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을 모아고 있기만 하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만 하면 똑같이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민법체 여러분이 돈 주고 샀으니까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이 있는데 이 민법체를 누가 훔쳐가지고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민법체 돌려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지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본권 이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청구권이 아닌 권리를 줘서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책상하고 의자도 마찬가지 책상하고 의자 쓰고 있는데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수업받는 동안에 쓰고 있다고 했으니까 뭐는 있죠? 점유권이 있죠. 그런데 잠깐 쉬는 시간에 나갔다 왔더니 다른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제 자리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죠. 도망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 자리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걸 법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책상하고 의자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비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앉아있으면 이 사람한테 비켜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내가 본권이 없어도 본권이 없어도 지금 뭘 가지고 있죠. 점유권을 가지고 있죠. 점유권도 물권이니까 이 사람이 나의 책상하고 의자에 앉아있는 건 나의 점유권을 뭐하는 거죠. 침해하는 거죠. 그럼 아까 배웠던 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물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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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비켜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본권 없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본권 이시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와 똑같이 물권도 청구권이라는 거리를 줘서 똑같이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점유제에 대해 가장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서 1번은 쭉 밑줄 합시다. 점유권 이란. 그걸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게 점유권의 의이니까 꼭 외웁니다. 점유권 이란. 괄호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점유권 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점유권 이란 본권 요물을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다시 점유권의 뜻이 뭐라고요? 본권 요물을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이게 바로 점유권 이라는 겁니다. 그 옆에다가 여러분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한 5개만 써보세요. 여러분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물건 5개 한번 써봐요. 이렇게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자, 뭐 썼어요? 책상 의자. 내가 했고 여러분 현재 점유하고 있는 물건 뭐 있죠?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가방. 됐고. 또 본인이 휴대하고 있는 거 다 쓰면 되죠. 휴대폰 이렇게 쓰면 되고 그다음에 볼펜 이렇게 쓰면 되죠.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걸 써봐서 이렇게 말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법에서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도 본권이 없어도 본권이 없어도 사실상 뭐 하면? 지배하면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보호 내용이 중요한데 그건 좀 이따 배워보도록 하고요. 다시 점유권은 먼저 본권 유무를 뭐하고?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가 바로 뭐다? 이게 점유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밑에 옆에 쓸만한 공간이 되죠. 점유의 개념이라고 있어요. 밑에 쓸만한 공간이 되는데 찾으셨어요? 거기다가 칠판을 잘 따라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점유가 인정이 되려면 사실상의 지배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실상의 지배. 그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그 물건을 내가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게 점유 설정 의사입니다. 그 물건을 내가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 이게 점유 설정 의사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사실상의 지배하고 점유 설정 의사가 있으면 점유가 인정이 되고 점유가 인정이 되면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줘서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점유의 개념 밑에 여백에 쓸만한 공간이 되니까 거기다가 이걸 옮겨 보시기 바라요.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의 설정 의사가 있으면 점유가 인정이 되고 점유가 인정이 되면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줘서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점유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 설정 의사로 이루어져 있죠. 다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 설정 의사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의 지배하고 점유 설정 의사는 점유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니까 얘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법률 사실이죠. 법률 사실 그 다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생기게 되었다. 그럼 이 점유가 법률 요건 점유권이 생기게 되었다. 이게 결과니까 법률 효과죠. 항상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뭐가 모여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런 순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럼 이제 따로 필기를 좀 하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아까 점유권의 뜻이 뭘 불문하고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본권 유무를 불문한다는 건 본권 유무를 불문한다는 거 이외에 또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줘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느냐 이거입니다. 그럼 이 보호 내용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러면 이렇게 사실상의 지배 점유 설정 의사가 법률 사실이고 점유가 법률 요건이고 점유권이 생기게 됐던 게 법률 효과라고 그랬어요. 그럼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시험에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시험에서 점유권 파트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면 첫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 제가 별표를 해놨잖아요. 별표 해놨으니까 세 번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점유가 인정이 되고 점유가 인정이 되면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줘서 사실상 지배라는 사람을 보호를 해주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내용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권의 보호 내용이 여섯 가지 있어요. 여섯 가지 이걸 쓰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외우게 된다. 점유권의 보호네요. 이건 어디다가 쓰면 되냐면 용어 정리 파트에 보면 점유권의 의 옆에 보면 쓸만한 공간이 되죠. 점유권의 의 옆에 쓸만한 공간이 되죠. 거기다가 여섯 가지를 쓰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써볼까요? 첫 번째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실 취득할 수 있다. 과실 취득할 수 있다. 과실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줄이지 마시고 그렇게 풀로 다 쓰세요. 다섯 번째 물건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물건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물건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력구제 할 수 있다. 자력구제 할 수 있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호 내용이 총 몇 가지라고요? 여섯 가지 거기다가 보호 내용 여섯 가지 썼죠? 거기다가 암기 암기 보호 내용 여섯 가지 암기 그리고 그 암기라고 쓰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셨죠? 암기라고 써놓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꼭 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가 뭐죠? 유리한 점으로 봐준다. 두 번째 과실 취득할 수 있다. 세 번째 현존이 칸도에서 반환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물건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자력구제 할 수 있다. 다음 주에 숙제가 있어요. 숙제 이게 이렇게 여섯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어쨌든 얘를 외워야 얘를 외워야 아는 내용은 정리하기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앞자를 따든지 유 과 현 앞자를 따든지 두 단어를 따든지 해서 이걸 두 문자로 따가지고 말이 되게끔 해서 하나씩 숙제를 나한테 내는 거예요. 아셨죠? 두 문자 숙제 해서 숙제는 교탁에 포스트 이렇게 해서 올려놓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질문에 숙제에다가 올려놓는 것도 돼요. 어쨌든 얘를 반드시 외워야 내용을 정리하기 좋아진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냥 풀로 하도 문장을 외우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내용 정리가 됐는데 처음 공부한 여러분 글자를 좀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봐요. 밥 먹을 때나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할 때 출퇴근 시간에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귀에 싹 들어오는 쌈바간 걸 하나 만들어서 다음 주까지 하나 숙제로 내는 거예요. 자 다시 원래대로 와서 점유권의 뜻이 뭐라고요? 뭘 불문하고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그런데 보호를 해주는 내용이 처음 몇 가지다? 여섯 가지 외울 수 있겠어요? 지금 외워보세요. 여섯 가지를 지금 외워봅니다. 자 외울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뭐죠? 유리한 점으로 봐준다. 두 번째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세 번째 현존이 칸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용상관 청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물건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자력구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호 내용이 뭐죠? 유리한 점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먼저 넘어가서 점유의 태양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해볼까요? 228페이지 228페이지 거기 보시면 네모 3번에서 점유의 태양이라고 되어 있죠. 태양은 형태 더하기 모양의 준말입니다. 형태 더하기 모양 형태 더하기 모양 여기 굴줄에서 태양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유의 종류 또는 점유의 모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1번에 가서 자주 점유와 타두 점유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찾으셨어요? 걔는 먼저 읽어봅니다. 의의 동그라미 1번 자주 점유란 그 다음 타두 점유란 두 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자 일단 거기 보니까 소유의 의사라고 되어 있죠. 소유의 의사가 키워드입니다. 소유의 의사 그러면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무슨 점유가 되는 거죠? 자주 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두 점유 그러면 일단 바로 맞춰봅시다. 아까 민법책 돈 주고 샀으니까 여러분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죠. 지금 민법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민법책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건 자주 점유예요? 타두 점유예요? 무슨 점유죠? 자주 점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책상하고 이제는 소유권은 없지만 본권은 없지만 수업반도 쓰고 있는 거죠. 이건 자주 점유예요? 타두 점유예요? 얘는 타두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만 잘 판단하면 금방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칠판을 봐볼까요? 값 이 사람 건물 소유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입니다. 그럼 을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무슨 점유가 되는 거죠? 자주 점유요? 없으면? 타두 점유요? 그러면 을 이 사람의 값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매수인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무슨 점유가 되는 거죠? 자주 점유요?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두 점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의 의사의 뜻은 뭐냐면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타인의 소유권을 뭐하고 배척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봐야 되겠다. 이게 소유의 의사의 뜻입니다. 다시 타인의 소유권을 뭐하고 배척하고 내가 사실상 주인으로 행세해봐야겠다. 주인 노릇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소유의 의사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 이 사람은 갑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인사 매수인에게 있어요? 매수인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 대금 다 내고 등기에서 소유권을 가져가는 사람이니까 갑의 소유권을 뭐하고 배척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인사 매수인에게 당연히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가 되는 거죠? 자주 점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의리 갑과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건물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이 임대인 의뢰의 이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도 건물을 쓰고 있으니까 뭐가 있죠? 점유권이 있죠. 그럼 이때 임차인의 점유는 자주 점유인가요? 타드 점유인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봐야겠다. 이런 인사가 있으면 즉 소유의사가 있으면 무슨 점유가 되는 거죠? 자들 점유 소유의사가 없으면 타드 점유 임차인에게는 소유의사 있어요? 없어요. 임대인의 소유권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봐야겠다. 이런 인사 없죠.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을 전제로 빌려서 쓰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소유의사 있다 없다. 없죠? 임차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가 되는 거죠? 타드 점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몇 가지만 좀 해봅시다. 이게 매수인하고 똑같은지 임차인하고 똑같은지만 알면 자주인지 타주인지 판단해낼 수 있죠. 첫 번째 수중자의 점유는 뭘까요? 수중자의 점유는 뭐죠? 들어가자마자 막혔네요. 수중자는 뭐냐면 증여 받은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증여의 경우에 대금만 받고 건물 공짜로 주기로 약속하는 게 증여죠. 그럼 일단 물건 준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증여자 물건을 받은 사람은 수중자 그럼 수중자는 이 사람은 매수인하고 똑같아요? 임차인하고 똑같아요? 매수인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매수인은 대금 내고 등기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수중자는 대금 안 내고 등기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둘 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은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중자의 점유는 당연히 무슨 점유입니다? 자제점유가 되는 겁니다. 전세권자 전세권자 아까 5천만 원 전세금 쪽으로 돈을 주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해서 물건 쓰는 사람이 전세권자죠. 전세권자는 매수인하고 똑같아요? 임차인하고 똑같아요? 전세권자도 전세권 설정자의 소유권을 전제로 물건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무슨 점유죠? 타두점유가 되죠. 타두점유. 물건 빌려서 쓰는 사람이니까 무슨 점유이다? 타두점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주점유인지 타두점유인지는 일단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무슨 점유? 자주점유 없으면 타두점유예요. 그러면 자주점유인지 타두점유인지는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자주점유인지 타두점유인지는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주관적으로 결정한다는 건 뭐냐면 점유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너 소유의 의사가 있었니? 물어보고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말하면 자주점유 없었다고 말하면 타두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는 건 뭐냐면 점유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점위를 취득하게 된 계약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라면 매수인에게는 당연히 소유의 의사가 있지. 그래서 자주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차인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지. 타주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제가 들린 질문에 대해서 다 맞춘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객관적 객관적 다시 자주점유인지 타두점유인지는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주인지 타주인지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계약이름을 알아야 돼요. 계약이름 근데 우리 갚하고 계약을 한 건 맞는데 이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한 사람인지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인지 계약이름 자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때는 자주점유인지 타두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계약이름만 알면 자주인지 타주인지 금방 판단해낼 수 있는데 계약이름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주점유인지 타두점유인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까 점유권의 뜻이 뭐였죠? 점유권의 뜻이 뭘 불문하고 본권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보호해주는 건 유리하게 취급하는 게 보호예요? 불리하게 취급하는 게 보호예요? 유리하게 취급하는 게 보호죠. 따라서 자주인지 타주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면 무슨 점유로 추정해준다? 자주점유로 추정해준다는 겁니다. 밑에 내려올까요? 밑에 내려와서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라고 되어 있는데 찾으셨어요? 자 선의점유란 악의점유란 먼저 선의점유 읽어봅시다. 선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읽어보겠어요. 시작 선의점유란 오신이란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오신 거기다가 믿고서 이렇게 써볼까요? 믿고서 즉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가 무슨 점유입니다? 선의점유 그 다음에 그 밑에 악의점유란 악의점유는 알 하나 동그라미하고 의심하나 동그라미합니다. 얘도 쉬운데요. 먼저 소유권이 본권 자리에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본권 자리에 소유권으로 고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권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니까 본권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소유권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바꿔서 읽어볼까요? 선의점을 읽어보죠. 시작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가 무슨 점유입니다? 선의점유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았다 또는 소유권 유무에 관해서 의심했다 이게 무슨 점유입니다? 악의점유란 겁니다. 이거 출판제 잘 들여다볼까요? 갑 건물 소유자고요.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는 거예요. 무효는 뜻이 뭐죠?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그 다음 취소는 일응 유효한 법률 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그러면 이렇게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누구에게 복귀하죠? 갑에게 복귀하죠. 계약이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누구에게 되돌아간다. 갑에게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란 사람에게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는 건 맞는데 을이란 사람이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하죠. 실제로는 소유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렇게 실제로는 소유권이 없지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점유입니다? 선의 점유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자기한테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거나 또는 소유권이 나한테 없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의심 용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점유입니다? 악의 점유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의 점유인지 악의 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때는 역시 무슨 점유로 추정해 준다? 선의 점유로 추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볼까요? 없는 점인데요. 자 의 첫 번째 줄을 좀 밑줄을 해볼까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까지만 밑줄을 합니다. 오신까지만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 것까지 밑줄을 하시고 그게 선의 점유예요. 선의 점유 자 선의 점유인데 오신하는데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의한 구별이다. 자 이건 뭔 말이냐면 아까 소의권이 없는데 소의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게 무슨 점유라고 그러죠? 선의 점유 소의권이 있다고 믿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면 선의이면서 무과실의 점유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소의권이 있다고 믿는데 잘못이 있다 그러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점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선의 점유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선의 무과실의 점유 선의이지만 과실 있는 점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경우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때는 무과실의 점유로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건 반드시 외우게 됩니다. 바로 밑에 양글의 2번 무과실의 추정 여부라고 되어 있는 거 첫 번째 문장은 유출합니다. 작은 글씨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건 유출합니다.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밑에 가서 평원, 공연,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그 의에 밑줄을 하나 할 건 없고 그냥 의의를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평원점이란 폭력점이란 공연점이란 은비점이란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이게 평원점의 반대말이 뭐예요? 평원점의 반대말이 폭력점이고요. 공연점의 반대말은 뭐죠? 공연점유 이게 은비점입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해볼까요? 물건을 순순히 건네받았다면 무슨 점유가 되는 거죠? 평원점유가 되는 거고 확 때리고 뺏어가지고 왔다면 뭐가 되는 거죠? 폭력점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점유를 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공연점유가 되는 거고 남몰래 숨어서 점유를 했다면 뭐가 된다? 은비점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원공연한 점유인지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인지 잘 모르겠다면 똑같이 평원공연한 점유로 추정된다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유리한 점유로 봐주는 내용인데요. 기초과정 여기까지는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용어정리 오른쪽 파트에 보면 쓸만한 공간이 되죠. 거기다가 좀 순서는 바꿔서 불러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용어정리 아무 데다 쓰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자주, 평원, 공연, 선, 의까지는 추정되나 자주, 평원, 공연, 선, 의까지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씁니다. 자주, 평원, 공연, 선, 의까지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꼭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게 점유권에 관한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이게 항상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쓴 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주, 평원, 공연, 선, 의까지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아까 점유하고 있으면 여섯 가지 내용으로 보호를 해준다고 그랬죠? 그 보호 내용 첫 번째가 어떤 점위로 봐준다 유리한 점위로 봐주는데 어디까지 추정해준다는 거예요? 자주, 평원, 공연, 선, 의까지는 유리하게 봐주고 추정을 해주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놓고는 좀 쉬었다가 과실, 취득,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iar의 독트로ii fuse 무과실 elemental 종합 정말 guerre noble 그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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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える 그녀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